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비가 엄청 왔었어요. 목요일까지 비가 엄청 오다가 어제 그치고 오늘은 날씨가 좋다 못해 너무 더운 지경인데 일단은 물 한 모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2023년 내년 1차 시험 대비 경찰 공무원 합격 전략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회를 맡게 된 김영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순서는 총 4부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알찬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시험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 넘어가면서도 또 체력시험, 면접시험 일부분이 이제 바뀔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또 체크하는 시간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응시 자격 그리고 23년도 개정사항 그리고 시험 일정 그리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저희 교수님들. 김승봉 교수님, 공병현 교수님 그리고 조영석 교수님 이렇게 세 분 모셔서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출제 예상 난이도 그거에 맞춘 과목별 학습 전략 커리큘럼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3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학원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아닌 기존에 이제 얼마 전에 합격했던 최신, 최근에 합격했던 합격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경품. 그래서 일단 경품 추천, 아 경품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들어오면서 뭐 봉투 하나씩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입문서가 들어가 있고요. 경찰 공무원 필승 합격 가이드. 그리고 이제 더운 날씨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셨으니까 집에 가실 때 시원하게 드시라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거는 이제 종이 이제 작성해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다 하나씩 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제 시에 이제 혜택 내용인데요. 형사법이랑 헌법 서브노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입문 노트 들어가고 제일 중요하죠. 20% 할인 쿠폰 이렇게 해서 결제 시 혜택 제공될 거고요. 경품 추첨은 이제 온라인 패스 100% 1명 그리고 50% 2명 그리고 이제 갤럭시 탭 1명 이렇게 추첨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1부 시작할 거고요. 경찰 공무원 필수 합격 정보에 대해서 저희 경찰 공무원 담당이신 노연균 실장님 모셔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합격 필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노연균 실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응시 자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타 직렬에 비해서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인데요. 공채와 백일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40세 이하 경행경채와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20세에서 40세 이하이고 전의경 경채 같은 경우에는 전의경 전역하신 분들 뽑는 거니까 21세에서 30세 이하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요. 경찰 간부 구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하들 거느리려면 나이가 좀 있어야겠죠. 21세에서 40세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무 기간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군 미필자도 응시가 가능하니까 바로 도전하세요. 네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최근에 입법 예고가 나왔어요. 사실상 가산점이 폐지가 되겠다는 건데 이 점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와 영어가 있었지만 올해 1차부터 검정제로 바뀌어가지고 원서 접수 시까지 점수가 있어야만이 점수 합선이 되니까는 이 점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경찰 처음 들어가시면 지구대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순찰차야 몰아야죠. 그러니까 2종 보통면은 안 됩니다. 스틱 몰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1종 보통면은 이상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경찰 시험 프로세스를 알아볼 텐데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시면은 체력시험 보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인적성 거쳐서 면접시험 보신 다음에 최종 합격으로 가시는 이런 절차인데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에서 50%가 되시고 헌법 20문제 형사법 경찰학 40문제로 총 이제 100문제 한 문제당 2.5점씩 250점 만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합격하신 다음에 체력시험이 이제 50점 만점인데 요거는 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50점 만점인데 총 이제 퍼센테이지는 25% 들어가고 5종목,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1000m, 좌우악력 이렇게 한 종목당 10점씩 해서 50점 만점으로 가시게 됩니다. 인적성이 지금 0%라고 적혀는 있지만은 이게 사실상 면접에서 토대로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면접이 지금 전체 25%로 측정이 돼 있고 점수 같은 경우는 지금 50점으로 바뀐다고 얘기가 있어서 요것도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합산을 하셔가지고 최종 합격하시면 중앙경찰학교로 입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번 책은 입법 예고가 나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찰청에서 현장 대응 능력과 사명감, 청념, 그리고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돼가지고 크게 체력과 면접을 좀 디테일하게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요. 체력이 지금 50점 만점인데 여기다가 0.96을 곱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48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무도 2단, 3단이 있으면 플러스 1점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단 이상이 있으면은 플러스 2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50점 만점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 악력과 이제 팔굽혀기가 좀 향상이 됐는데요. 지금 현행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61kg 이상인 반면에 이제 64kg 이상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팔굽혀기도 58회 이상이었던 것을 61회 이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자 악력 같은 경우에도 40kg에서 44kg로 바뀐다는 것이고 팔굽혀기가 지금 50회에서 31회로 바뀐다는데 이게 그럼 낮아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현행이 지금 여자분들이 팔굽혀기를 무릎을 꿇고 하고 있죠. 지금 남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이제 31회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 체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존 1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성 이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2항, 3항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2, 3, 4, 5, 6까지 해가지고 5조항이 확대가 됨으로써 한 조항당 10점씩 해서 50점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개별면접과 단체면접 10점, 10점을 해가지고 가산점 포함해서 25점 만점이었던 것을 가산점을 삭제를 하고 한 조항당 1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50점 만점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입법 예고가 나왔으니까 이 점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 경찰 시험은 1년에 두 차례 시험이 있습니다. 1차와 2차 이제 일반공차와 백일경비난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모두 있고요. 그 다음에 특채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전기형 특채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때 경행경채가 이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월쯤에 시험을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9월쯤에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리고 저희 시험이 토요일 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제 금요일 17시에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 좀 알아주셨다가 성적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보시게 되고 순경공채와 백일경비난 같은 경우에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 과목으로 보시게 됩니다. 경찰특공대 같은 경우는 형법, 형소법, 경찰학, 개론을 보시게 되고 병행경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검정제를 보지 않고 영어만 검정제를 보시게 되시고 형사법, 경찰학, 개론을 보시는 건 똑같은데 지금 헌법이 없고 범죄학이 있다는 점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 간부 배생은 이렇게 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정 점수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조정 점수가 없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제 종류가 어떤 게 있나 좀 알아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뭐 많은데요. 기존에 영어 점수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영어 점수가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그나마 타 영어 검정제보다는 가장 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노란색으로 채워놨고 만약에 지금 점수가 없으시다는 분들은 순경공채와 경행경채 같은 경우에는 레벨 2에 해당하는 43점 이상 따시면 되시고 경찰 간부 배생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50점 이상 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경공채는 3급 이상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부 배생 같은 경우는 2급 이상 이렇게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유효기간이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좀 헷갈리지 않게 시험 때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셨다가 시험 때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우리 합격생들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찰 필수 합격정부 간략하게 정문이 해서 노형균 시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마 이걸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기도 해요. 또 교수님들 순서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사법 헌법 김승봉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형사법하고 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니까 사실 맞나 이거 처음 공부하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학원에서 이제 한 23년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내보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고민이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릴 거는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도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작하면 당연히 붙는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법학을 좀 공부해 보셨다. 그런 분들은 좀 편하죠.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어려서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운동을 배워도 금방 배워요. 근데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 몸도 아프고 막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공부 좀 한 분이 있고 안 한 분이 있어요. 그걸 몰라요. 이제 외관상으로 똑같잖아요. 얼굴이 뭐 한국 사람 다 거기서 거기니까 얼굴이 비슷한데 이거 농담이라고 했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는데 미안하네요.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합격하러 온 거지 뭐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상 쓰시지 마시고 빨리 배워서 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서도 상담도 하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뭐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대. 한 번도 안 했는데 선생님 처음에 수업을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아 모르지 그러면 알겠어요. 그렇죠? 아 듣자마자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지 마세요. 그렇죠? 그럼 제가 힘들어져.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보면 처음 하신 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제 옆에서 볼 때도 힘들죠. 저도.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럼 내가 욕심을 좀 버려라. 제발 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면 된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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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꾸준히 하루하루 그냥 학원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냥 자연히 된다. 그걸 못 믿어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 막 혼자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처음 하시는 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은 힘들어요. 이래도곤 힘들고. 그다음에 또 너무 걱정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걱정. 막 와갖고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 이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고민해요. 또 그분은 이제 완벽주의자예요. 내가 그래요 또.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학교 공부 그냥 여기 학원에 있는 거 꾸준히 하면 그냥 누구나 붙는 정도지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제 얘기는 뭐예요? 처음 하는 사람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보지도 말고 그냥 처음에 좀 힘들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쉬워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처음에 뭐 너무 쉽게 본다든가 너무 어렵게 본다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예요. 특히 법학은 더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나 국사가 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영어가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이제 여기 학원에서 보면 영어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게 쫓아가지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옛날에 영어가 필수 과목일 때는 영어 못하는 분들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과목 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만 그냥 3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법학 과목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훨씬 처음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보면 경찰행정학과에서 좀 법학을 배우고 온 사람하고 그다음에 법학을 처음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 씨에. 그런데 출제 경향 같은 거 하면 형법, 형사법이죠. 형사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형법이 있고 원래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두 과목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두 과목이 있었던 건데 이제 과목을 합친다 안 합친다? 합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지. 사실은 원래는 두 과목이에요. 두 과목을 한 과목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 형사법 전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사소송법 파트가 뭐가 있냐면 법정에서 하는 게 있어요. 법정. 그다음에 법정에서 상수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경찰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뺀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어느 부분을 뺀 거지. 그래서 수사하고 증거 파트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사법. 그런데 과목이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전혀 성격이 틀려요. 이 두 개는 똑같은 형법, 형사법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있지만 전혀 원리가 달라요. 이쪽은 뭐가 있냐면 이쪽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옛날 같으면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라는 게 뭐냐면 그 법조문을 판사가 해설할 수도 있고 학자가 해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법조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그 법조문을 교수님들이 해설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과서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기본서라는 거예요. 이게 학자가 해설한 거고 그다음에 그 법조문을 판사가 해설한 게 뭐예요? 그게 판례예요. 이렇게 그럼 옛날에는 그냥 이것만 된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글자만 외워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법 하면 판례 무조건 외운다. 가 하면 답이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를 바보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지. 지금은 이제 경찰이 뭘 해야 돼요?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럼 옛날에 누구 일을 하는 거냐면 검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리켜서 검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법이 엄청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직종이든 다 그래요. 형법은 어려워지는 추세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판례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인가 판례가 한 2000 몇 년부터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오답시비 때문에 오답시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몇 년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법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형법이 제가 이제 여기 난이도도 볼 때도 1차 형법 형사법 난이도가 중상 정도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상은 거의 사법시험 스타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법시험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요새는 변호사 인증시험이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게 그 5급 법원 고시가 있어요. 법원. 여기가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워요. 옛날에 사법시험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사법시험이 변호사 인증이니까 좀 난이도가 떨어진 거지. 변호사 인증이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몇 점만 맞으면 통과하는 거잖아요. 인증제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형법을 가리키면서 보면 오히려 이게 약간 위에 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법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형법은 이해할 때 좀 힘들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그래도 좀 알아듣기 편한데 왜냐하면 살인죄, 강간죄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알아들어요. 아 그래 살인죄, 강간죄 그럼 뭐 좀 내용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죠. 형법, 형법은 그냥 절차예요. 그냥 절차,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 이런 건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수사를 받아본 적도 별로 없겠죠? 어떤 분이 나 받아보면 형사 절차 잘할 수 있다. 전혀 달라요. 현실과 공부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절차가 아마 처음 보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공소기각 판결 이런 말 이해되세요? 살인죄는 이해하지.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야 이거 공소기각 판결 사유야.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외국어거든.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 이거를 그냥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공소가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소송을 제기할 때 내가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내가 돈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사적인 소송. 그래서 뭐라고 불러? 사소.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검사는 범죄 저지른 애를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왜요? 살인죄 저지른 놈을 그냥 냅두면 사회가 망가죠? 안 망가죠? 그래서 공적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공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공소.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부를 때 뭐라고 해요? 기소. 다 달라요. 약간. 그래서 이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걸 기각이 뭘까? 이 버릴기 자 찌질각자야. 찢어버리는 거야. 아유 씨. 이따위로 에이 피용신아야. 우선 찢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판결은 누가 한 거냐? 누가 한 거 얘기해? 법원이 한 걸 얘기하는 거야. 누가 했다? 법원. 그러면 합쳐보면 어떻게 해요? 검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택도 없더라. 그래서 안 받아준 재판. 그걸 뭐란다? 공소기가 판결.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단어가 형소법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무난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형법은 그러면 이해가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다? 이해. 그다음에 형소법은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 이해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형소법 싫어합니다. 또 이해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형소법 좋아해요. 차라리. 형법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특성이야. 그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헌법. 그럼 헌법이 뭐예요? 이게 법헌자입니다. 법. 뭐라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다. 우리나라 말이. 우리가 배우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배우면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외국어니까요. 그러면 이게 법헌자거든? 이게 뭐야? 법 중에 법이에요. 뭐라고? 법 중에 법. 그럼 최고의 법이지. 이 나라의 최고의 법. 이게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게 써놓은 게 헌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헌법은 그 이념이야. 이념. 어떻게 써야 되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에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야? 그러면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좋죠. 그런데 행복이 뭐야? 그러면 행복, 그렇죠? 막연해진다고. 그래서 공부할 때 더럽게 어려운데 느낌이 없어요. 해보면 이게 뭔 소리지? 이러는데 시험 문제는 그걸 못 내. 그래서 다행인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은 처음에 추상적인데 시험에 낼 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예요? 조문하고 판례밖에 못 내요. 딱 조문하고 판례.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문을 읽게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읽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조문 특강을 따로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는 책을 준다, 안 준다? 시험장에 책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럼 결국 암기해야 돼. 그럼 암기하려면 반복이 안 되면 안 돼요. 반복이 안 되면 외울 수 없거든요. 반복을 하려면 어떻게 돼? 양을 늘리면 안 돼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떨어지는 애들 잘 보시면 책이 점점 두꺼워져. 딱 끼워놓고 복사해서 놓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책이 점점 두꺼워져, 안 두꺼워져. 시험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요. 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막 이상한 거 해. 그럼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권을 보지 말라고 해요. 절대 여러 권을 보지 마라. 그래서 그냥 문제 풀이할 때 다 해야 하는 거야. 문제 풀 때 조문도 외우고 수업 시간에 외우고 그냥 거기서 고구마 외우면 돼요. 그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절대 그 얘기. 그리고 이 조문하고 판례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딱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보면. 그러니까 과목이 딱 스타일이 나오죠. 형법은 원리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잘 수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그냥 모른다 그러면 그냥 수업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일해동만 알아듣으면 그 다음부터 암기야. 그냥 반복하면 돼. 그런데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면 그냥 듣고 있으세요.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두세 번 들으면 바보가 아니고는 다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IQ가 한 80. 셰프 파트보다 약간, 강아지보다 약간 IQ가 있으면 법학은 다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요? 법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야? 일반인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용어를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왜 어렵게 썼냐면 독일에서 온 거를 일본어로 바꿔서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만들어진 어원을 많이 설명해줘요. 이게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왜 이걸 설명을 못하나. 그래서 내가 그 어원을 바꾸려고 책 안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쉽게 전달하는 거. 제가 해줄 건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지금 말씀드릴 때 꼭 그 어원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래독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래독할 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래독할 때 무조건 견딘다 안 견딘다?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들어.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 돼? 끝까지. 그러니까 뭐 강의가 제 강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양이 적은데 그 끝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끝까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하고 두 번째 듣잖아요. 그럼 조금 들려요. 아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듣잖아요. 아 그럼 이해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그리고 문제가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합격하려고 여기 오는 거지 학문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잊지 마셔야 돼. 제가 요새도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이제 시험대가 가까워지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 마. 그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거 하다 보면 떨어져. 왜? 반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막 이상한 거 들고 와. 안 나와요. 그래. 하지 마. 그리고 그거 몰라도 붙어. 절대 어려운 거 하지 마. 왜냐하면 30일 동안 외워야 되거든. 30일 동안 외워야 되는데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면 중요한 걸 해야 돼. 중요한 거 시험에 딱 나오는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고르나요? 출제의원이 고르나요? 시험 나오는 걸 여러분이 골라? 출제의원이 골라? 출제의원이 고르죠. 여러분이 안 골라. 그런데 여러분이 고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출제의원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딱 골라준 문제가 있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출 문제예요. 그럼 그거 외우면 되는데 거기 있는 건 신경을 안 쓰고 저쪽 바깥에 있는 거 신경 쓴다고 이 문제집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이것만 봐. 이것만 다 외우면 무조건 붙어.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참 특성이 이상하지. 화났어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출 문제집을 반복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해도 그냥 모든 과목이 다 그럴 거야. 아마 경찰학 선생님들이 계신데 경찰학이 형사법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제가 늘 그러죠. 수업시간에 얘기하지만 경찰학은 어렵다. 그래서 형법, 형사법은 경찰학보다 쉬워요. 제가 뒤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건 100점 맞아야 돼. 제가 볼 때는 법학은 100점이 가능해요. 법학은 경찰하고 달라서 100점이 가능한 과목이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형사법하고 이거는 100점 때려야 돼. 그러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양도 많지 않고. 경찰하고 진짜 양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헌법은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기출 문제집을 풀어요. 그럼 이것도 이래독 때는 많이 맞을까? 틀릴까? 다 틀리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제가 문제집을 푸는데 오답노트를 만들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다 오답이거든. 아니 문제집을 처음 풀면 다 오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서운해요 나한테? 다 오답이에요 여러분. 다 오답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왜냐하면 우리는 6개월 1년 안에 붙어야지 고등학교 때 3년 배워도 100점 못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못 붙어.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니까요. 고등학교, 대학교 법대에서 4년 다녔는데 여기 시험 보세요. 30점도 못 맞아. 그렇게 공부해서는 못 붙는다니까요. 여기는 학원이라고. 전쟁터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끔 그냥 꿈꾸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외우면 돼요. 그래서 1회독 때는 좀 냅두고 2회독 때 하시고 3회독 하면 다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저도 오답노트가 있어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 어떤 판례가 처음 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고 판례가 바뀌잖아. 그럼 막 엉켜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저도 오답노트가 있어요. 제가 23년 강의했어요 여기서. 노량진에서 최전방에서 23년 강의했는데 저도 오답노트를 만든다니까. 왜? 사람이 헷갈리는 게 있거든. 그리고 맨날 확인하고. 그런데 수험생이 그거 안 하면 불합격이에요. 그 정도도 안 할 거면 아예 안 오는 게. 그럼 무조건 실업자 양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일상생활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학원에 오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오면 맨날 욕해요. 여기서 평화를 꿈꾸지 말라고. 여기는 전쟁터지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상담 와요. 어떤 분이 와서 친구랑 밥을 혼자 먹으니까 외로워요. 아 사치에 쩔었다 그래요 제가. 저 23년 동안 혼자 밥 먹어요. 수험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친구를 만나고 핸드폰 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갖고 못 붙어요 여러분. 6개월 안에 붙는 애들 수기 봐봐. 다 열심히 했지. 거기서 논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친구 놀고 이런 애들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핸드폰 뽀개버리라고 그래요. 그냥 씹판으로 팍 부시라고 그러죠. 그래야 합격한다니까. 그렇게 해갖고 못 붙어요. 옛날에 제가 합격한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욕을 하더라고요. 막 게임하는데 야야! 그러면서 욕을 해갖고 제가 벌떡 나가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내가 그 학생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빨리 붙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거야 내가 볼 때. 제가 가끔 존경해요. 그 학생들 보면 참을성이 좋다. 그러니까 보시고 자 또 쓸데없는 얘기 많았는데 자 이거야 이거 문제 푸시잖아. 그리고 나서 이거야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기본서 보시고 그렇죠? 그냥 반복.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 여기서 한 85%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사기야.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외워서 가는 거야. 그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건 몇 번이 답이다가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뭐 문제가 뭐 분석하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간 애들 하나한테 물어봐. 뭘 찍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3번에 2번을 찍어. 몰라.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 2, 3개만 기억나.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보면 문제 안 어려워요 그래요. 왜? 자기는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아는 게 하나 있거든. 와! 그렇죠? 그 다음에 합격하는 애들은 어려웠어. 왜? 3개가 고민이거든 다. 그래서 3개를 끙끙 마지막까지 알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힘들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뭘 찍었는지 몰라. 왜요? 다 외워서 갔거든. 여기서 다 외우고 가야 돼. 아시겠어요? 시험장에서 우리나라 시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험은 1분을 안 주는 시험이야. 교수님들이 가르치면 그래서 한심하다는 거야. 교수님들이 저 학교 다닐 때 법대에서 뭐라 그래. 충분히 이해해서 풀어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85%까지 문제집에서 끝내야 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외우라고 그래. 그 문제집에 있는 거 외우라고. 그리고 한 번 안 나왔어. 그럼 그거 빼면 안 돼. 기출문제집에 있는데 한 번 안 나왔어. 그러면 애가 이거 안 나왔다고 자기 찍었다고 거짓말이야. 문제집에 있는 거 무조건 해야 돼. 10년 동안 안 나오다 10년 만에 딱 나와. 그게 경찰 시험 주기야. 절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딱 그 얘기야. 딱 그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제 한 3문제 정도는 어떻게 해요. 여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출제위원이. 다 100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낼까? 교과서가 나온 다음에 하는 최신 판례. 이거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합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딱 한 이틀 하면 끝내요. 저는 이건 안 해.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순서대로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기본 수업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하고 최종.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붙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떨어질 수 있죠. 약간 뭐 1, 2점 차이. 이건 운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합격권에는 분명히 갑니다. 제가 하란 데라. 절대 딴짓하지 마시고 학원에 올 때는 악착같이 한다는 각오를 해야지. 악착하지. 그래야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떨어진 애들끼리 위로하면서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괴롭혀야 자기가 성장하는 거야. 자기를 괴롭혀야 합격하지 쉽게 합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평화를 꿈꾸지 마세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만들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부작위 개념 이런 게 여러분이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봐도 모르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기본 수업할 때 잘 참으시고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그걸 두세 번 반복하시고 그다음 뭐 한다? 기출문제. 이게 바이브래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거 못하면 이거라도 외우라고 그래요. 이거 못하면 이거라도 하라고. 그래서 문제집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안 외우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그다음에 최신판래요. 이거 세 개만 하면 그냥 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학원 수업 빠지지 마시고 학원 수업을 빠지면 걔는 수험생으로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학원에 수업을 빠질 정도면 걔가 어떻게 붙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경쟁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아주 바보들 빼고. 걔네들은 어차피 도태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학원 수업 빠지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거 외우시고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거 빼고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는 제가 23년 동안 여기서 했기 때문에 원래 노량진이 학원가의 최전방이잖아요. 최전방에서 제가 23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깨달은 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붙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아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마음이 안 잡혀요. 그런데 학원가 앞에 오시나 그렇죠? 그냥 견뎌 거기서. 거기서 견디면 돼. 그냥 붙어. 그런데 꼭 보면 장수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 혼자서 해. 남 만나는 거 싫거든. 평화를 꿈꾸는 거지.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러면 영원히 여기서 못 나갈 수 있어요. 여기 봐봐. 노량진이 여기 수많은 고시원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 수많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죠? 제가 가끔 산책 나가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피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세국정책하면 망하는 거예요.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참을성만 있으면 방향은 제가 정확히 가르쳐주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그렇죠? 출제 경향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보긴 만들어봤는데 한번 정리만 해드릴게요. 보시면 다 했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다 했고. 난이도만 조금 하면 형법은 어려워집니다. 형법 어려워져서 제가 볼 땐 더 어려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형법을 엉망으로 가르치면 의사가 의학 지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환자가 죽어 살아. 환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형법이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최상이 돼야 돼요. 검사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 최신 기출 문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최신 판례는 무조건 백전방정 문제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다 해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순서대로 다 해줘요. 학원에서. 여러분이 뭐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형법 이 정도. 여기 뭐 부작용법 이런 거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하면 이거 다 배워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처음만 어렵지. 이렇게 되고 형사정법은 제가 얘기했지만 형사법은 뭐예요? 이해보다는 암기예요.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형사법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주 보라고 그래요. 자주.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평소 조문하고 이론 판례를 유기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형법은. 이해 가시죠? 악설과 조문, 이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헌법은 지금은 운이 좋은 게 뭐예요?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 쉽게 낸다. 헌법은 어디가 어렵냐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은 처음에 할 때 이상이 써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상이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막연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헌법을 정치학 시간에 교육합니다. 법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학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해봐도. 그런데 그래서 원래 정치학 하는 분이 헌법 강의하면 앞을 잘해요. 뭐 민주주의 이런 거 할 때. 아주 잘합니다. 저도 그래서 옛날에 헌법 강의하기 전에 그런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그 뒤는 또 법학적인 요소는 조문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 화목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헌법이 어려워지는 길은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헌법을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헌법에는 부속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따라 한 번 아시면 안 되나? 무슨 법률? 부속법률. 헌법에 따라가는 법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에 관해서 선거권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이 선거권을 적용할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직선거법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하면 국회법이 딱 기다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법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내는 거야. 그걸 부속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디를 내냐면 부속법률을 내는 거야. 그런데 아직은 경찰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속법률을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쉽다는 거야. 시험법이 공부하는 범위가 줄이는 거야. 부속법률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법이 20개로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국회법 따로 공부해야 되지 국정법 따로 해야 되지 다 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헌법이 쫙 양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내요. 그래서 쉽다는 거야. 공부하시는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 3년까지는 이럴 거예요. 한 2, 3년. 그렇죠? 한 1년에 경찰은 시험을 두 번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게 빨리 속도가 바뀝니다. 옛날에 형법도 처음에 2000년도 형법 처음 들어갔을 때 검찰직이 훨씬 어려웠어요. 그런데 6년 만에 페이스가 바뀌었어. 경찰은 1년에 두 번 보니까. 두 번 보니까 검찰이 1년에 발전할 걸 확확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6년 만에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가끔가다 어떤 분이 와서 왜 기출문제집에 경찰직이 많아요? 많이 시험 보니까. 옛날에 7번도 보고 그랬어요. 1년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까지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부속법료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기출문제집에 있는 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가 바이브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제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문.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판례하고 조문. 그래서 판례하고 조문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속법률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조만간 한 3, 2, 3년 지날 때까지 이 추세가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수험 전략을 제가 짠다면 저는 경찰하고는 100점 맞기 힘들 것 같아요. 저기 경찰 선생님들이 날 째려볼지도 모르는데 딴 과목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친하니까 우리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경찰하고는 100점 맞기 힘들어요. 그걸 100점 맞으려고 쫓아가면 불합격해. 내가 볼 때는. 딱 어느 점에서 세워야 돼요. 옛날에 우리 때 경찰학 내공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무책. 와갖고 선생님 이 책을 다 볼 거예요. 와 봐. 내가 하지 마라. 그거 보지 마. 어차피 2개는 2, 3개는 날아간다. 그거 하지 말고 나머지 풀어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형법이나 헌법 100점이 가능해요. 양도 적고.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 하시고 경찰학을 점수를 저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사법 헌법 잘 들으셨죠. 김성봉 교수님한테 박수 한 번만. 그리고 이제 경찰학 교수님 모셔야 되는데 공병현 교수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현 교수님 모셔서 또 경찰학에 관련된 출제 경향 예상 나이도 합격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경찰학 가르치는 공병현입니다. 지금 김성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다 정답입니다. 경찰학이요? 만점 안 나와요. 나도 시험 보면 만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만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경찰학도 똑같아요. 기본 이론, 기출문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꼭 아까 김성봉 교수님이 그랬죠. 이상한 거 보지 말라고. 저도 맨날 그래요. 왜 자꾸 그걸 삽질을 합니까? 그걸 저 삽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으면 기출문제지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김성봉 교수님 말씀하신 건 헌법, 형사법뿐만 아니라 경찰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럼 이제 경찰학만 해가지고 나오는 걸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출제 비중이 있어요. 출제 비중이 있는데 경찰학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시험에서 총론에서 서른 안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9문제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법 중에서 희한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놈이 총론이야, 강론이야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제 총론에서 서른 2문제 나왔다. 강론에서 8문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총론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에도 총론 파트 수업을 거의 뭐 한 80% 정도 해요. 그리고 강론은 여기서 한 20% 정도만 해요. 그래서 총론 파트는 이해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요. 강론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올해 시험 과목에서 행정법 들어간다니까 학생들이 보면 행정법 얘기하는데 행정법이 이겁니다. 조직법, 작용법, 공무원법, 구제법, 절차법 끝. 그런데 이상하게 구급에서 나오는 행정법 총론 연락이 하고 있죠. 막 안 나옵니다. 그거 그런 게 삽질이에요. 그거 할 시간이 있으시면 그건 교통 외우세요. 그거 할 시간이 있으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 게 더 합격에 더 가깝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략 총론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은요. 옛날에는 이놈의 경찰학이 어땠냐면 여기서 보니까 경찰학 개론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는 경찰학 개론이었어요. 경찰학 개론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진짜로요. 옛날에는 엄청 단답형. 그러다가 점점 좀 길어져. 그러다가 이번 시험에서 이 경찰학이 갑자기 출제위원들이 뭐 이게 학문이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막 이제 학문이. 왜냐하면 경찰학 그럼 왠지 이상하게 학문 안 갔잖아. 경찰학 그럼 왠지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 같은 그런 느낌 확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학문이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점점 이론적 체계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역사까지 기어나와요. 막 그래가지고서 점점 지문이 길어져요. 지문이 길어지면 문장 구조가 복잡해져요.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학생들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걸 못 찾아. 그러면 점수 못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시행규칙이 나와요. 옛날에 20문제 나올 때는 법만 내도 그냥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규칙들이 있어요. 그 법 밑에. 이 법 밑에 여기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공부한 양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차 어려워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경찰관리하고 통제 파트. 이게 행정학 파트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전 영역에서 고로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요즘 출제의 경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을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 이거 나오면 이거. 그건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시험장 가서 분석해가지고 못합니다. 시험장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성봉순이 말씀하시죠. 외워서 푸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50초에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문은 점차 길어져. 읽는 데만 더 50초가 더 걸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어제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반복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직관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요즘 출제 경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 난이도는요. 문제 지문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문장 구조가 복잡해졌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이론적 체계와 원리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림이 나와버려. 요한 슈타판 퓨터 뭐 이런 인간이 왜 튀어나오는 거야. 그거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갑자기 사람 이름이 튀어나와. 그다음에 법뿐만 아니라 시행 규칙들 이런 영역이 나와서 출제 영역이 점점 증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공부기한이 짧은 학생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무거웠잖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무거워가지고서 여기서 대충 돌아다니다 보면 시행명도 귀에 들어오고 사람 이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처음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되게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경찰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건요. 경찰학은 일단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경찰학은요. 경찰학은 전 전반적으로 좀 섬세한 과목이에요. 사람만 척 봐도 김승복 스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김승복 스님은 대충 했지만 넥타이도 베고. 여기는 모두 발랐어요. 섬세해서 그래. 그게 경찰학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경찰학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경찰학이 암기 과목이다고 입 찢어야 됩니다. 뭘 암기 과목이 암기 과목은.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일단. 그래가지고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했다고 점수가 나오느냐. 안 그래. 경찰학은 숫자도 더럽게 많아. 그래서 세부적으로 또 암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섬세한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학생들이 보면 다 외워야 될 것 같거든. 열나게 외워. 그랬는데 점수가 안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 구조 파악이 안 돼.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기까지 해줘야 되는 과목이 되는 게 경찰학입니다. 그리고 총론 비중은요. 당연히 높아요. 계속. 그리고 또 법률과 시행규칙. 그다음에 경찰 관리 파트도 높은 부진으로 실제가 돼요. 그런데 강론 가면 다 암기인데 강론 중에 생활안전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안전이 지금은 생활안전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방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안전경찰이라는 옛날에는 방범경찰.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옛날부터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 부분도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활안전까지는 이제는 지들이 학문이 되고 싶으니까 강론도 닥치고 암기.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 지분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이건 공부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암기과목같이. 그러니까 생활안전 비중을 많이 높였어요. 높이고 다른 영역에서는 조금조금씩만 내요. 조금조금씩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는 출제 경향은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문제 지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그리고 학문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요즘 문제입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김승봉 선생님이 말했지만 우리 학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뒤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쥐발 보듯이 그냥 대중 돌아다니다가 점수가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단계. 이론 수업 들어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수업 들어야 됩니다. 왜 무조건 수업 들어야 되냐면 형사법은요. 잠깐 나가셨네. 잘 되네. 형사법은 이게 맨날 뉴스에 나와요. TV에 틀면 누가 누굴 죽였네. 어떤 새끼가 돈을 훔쳤네. 묻지만 폭행을 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 강도 관광상의 폭행 절도 다 알아요. 그런데 경찰학은 그런 용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1단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썼죠. 반드시. 그렇게 되고요. 기본서 내용 이해하고요. 흐름하고 구조 파악해야 돼요. 왜 구조 파악해야 되냐면 경찰 조직 자체가 경찰청장이고 시도청장이고 경찰서장이고 그다음에 지구대장 파수주장 그다음에 시안센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구조 파악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업을 한 번 딱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 같죠? 죽어도 이해 안 됩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요. 택도 없어요. 용어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가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한 번 더 들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선 뭐 하느냐. 당연히 기출문제 푸는 겁니다. 아까 김승봉 교수님들 그랬죠? 제일 좋은 문제집이 기출문제집이에요. 그 이상한 것 좀 보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나도 모르는 거 와가지고 물어봐.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어. 기출문제집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서 출제 경영하고 그다음에 매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하튼 출제 의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징역이란다. 징계 겁나게 좋아합니다. 환장을 해요. 출제 의원들이. 그것만 봤다면요. 맨날 내.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요. 엄청 좋아해. 맨날 내 맨날. 집시법 살벌하게 됩니다.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정답하고 오답을 구별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 아니다. 이걸 구별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 됩니다. 3단계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풀이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영문풀. 그건 제가 직접 만드는 문제입니다. 직접 만드는데 그거는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한 문제나 기출문제의 내용을 이렇게 변형해가지고서 문제의 적용력을 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결국에는 합격합니다. 결국에는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말한 게 아까 김승봉 선생님이 얘기한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대로 하면 돼요. 이거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많이 떨어지느냐. 일단 1단계에서 그냥 어디서 자빠집니다.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반드시 이걸 안 들어. 이걸 안 들어. 그 다음에 이해하고 흐름 파악을 하는데 그걸 안 해. 왜냐하면 이거 힘들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외워요. 외우는 게 쉽거든. 이렇게. 일단 여기서 자빠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잘했어. 그럼 기출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기출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꼭 기출문제 풀다가 이상한 거 보기 시작해. 이상한 거. 나도 보도돋도 못한 희한한 거. 그걸 왜 보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양을 잡고 늘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정말로 다 죽기 사기로 다 계속 반복. 그러면 결국에는 합격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합격해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이 왜 떨어지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 학원이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학원이요. 학문 가르치는 곳 아닙니다. 학원은 어떻게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합격시키기가. 이걸 노력하는 데가 그게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시스템대로 하면 합격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합격을 못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기분 좀 나쁠 수 있겠죠. 뭐야 이렇게 수동 쪽으로 하라 그래. 그런데 그게 제일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바로바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내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고 말이 좀 빠르고 그다음에 훅훅 넘어갔지만 할 말 다 안 보고 머릿속에 콱 때려 넣으신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정권 합격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공병인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번 경찰학 교수님. 조영석 교수님 모셔서 또 경찰학 합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죠. 보통 수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글자로 해서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경찰학은 체계적인 과목이니까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도시과시켜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점수를 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예고된 내용들을 보면 원래 종론이 85, 강론이 15%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4개 문제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상은 1차 때 예상은 종론에서 많이 나올 거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지만 강론의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론의 양을 6개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마 10개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동형을 편집할 때도 30대 10으로 편집을 해서 1차를 대비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 보면 총론에서 29개가 나왔고요. 강론에서 한열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출제 비율은 72.5 대 27.5가 나왔어요. 그래서 30대 10 가까이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경찰과 경찰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나왔고요. 윤리론에서 나왔고 외국 제도는 안 나왔습니다. 외국 제도가 이제 작년에 경찰 간부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다가 오류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가 생겨서 아마 1차 때는 이제 아마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빼고 나온 것 같고 한국경찰사에서 하나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경찰행정법입니다. 경찰행정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행정학.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근데 이제 앞쪽에 여기서 보시면 앞쪽에 여기에 경찰과 경찰학이 아까 이제 요한시티판 나왔는데 요한시티판이 제가 공부할 때에 경찰학 개론 첫 번째 페이지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 30년 전에 봤던 내용이라 이게 갑자기 왜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 22년 1차의 특징은 대학 교수님들이 아마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들은 이론 같은 원리들을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은 응용된 걸 많이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이 출제를 하면은 응용된 걸 자체를 내니까 보통 암기를 해서 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학자들이 내는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내면은 보통 이게 왜 나왔나 자 이 원류가 뭐고 원칙이 뭐고 배경이 뭐냐 이걸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형 자체가 좀 변하고 있지 않나 출제 비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출제 비율은 뭐 이런 정도가 출제가 됐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요거겠지요. 요게 제일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뭐 이런 정도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이제 생활안전이 제일 높았어요. 생활안전. 그 다음에 정보 파트 나왔고 이제 안 나온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생활안전이 이제 다섯 개가 나왔는데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생활안전이 중요하긴 한데 다섯 개가 나올 파트는 아니라고 봐요. 출제 비율로 봤을 때 이번에 조금 이제 학자들이 이론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좀 이제 생활안전 파트가 한 다섯 개 정도 나왔는데 다음 시험에는 아마 세 개를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개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정보에서 이제 조금 연관된 내용이 하나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하나씩을 내고 뭐 생활안전이 많이 나와봐야 아마 세 개가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근데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면 생활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는 높지만 세 개 이상을 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제 예상은 강론에서 한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자 출제 경영을 한번 봅시다. 종론의 비중이 제일 높다. 그죠? 자 이제 85%에서 72.5% 나왔으니까. 자 종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찰행정법하고 경찰행정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생활안전이 뭐었구나 많이 나왔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생활안전 부분에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 파트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범죄학 이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CPTED가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CPTED가 나온 그 원료를 물은 거예요. 오스카니만의 방어공간의 사효수를 나왔으니까. 자 근데 그게 전년도 시험에 약간은 소스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지금 응용된 것보다는 그 원료 배경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학습을 많이 해야 될 걸 판단이 돼요. 다시 말하면 원리와 배경 이론들을 이제 주로 많이 낼 거다. 응용된 건 단순하게 외우면 답이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한 기 문제보다 이해와 배경 중 그 다음에 그 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이 좀 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존의 경찰학은 박스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박스를 내고 OX를 주고 개수를 주고 뭐 단순하게 때려받는 방식으로 출제를 했다면 지금은 박스를 지형을 하고 박스에 들어갈 문장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한 문장으로 1, 2, 3, 4를 만들 때 유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사전통제는 몇 개냐 사전통제면서 외부통제 몇 개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었다면 하나의 지문을 주고 이거는 뭐뭐이고 뭐뭐이고 뭐뭐이다. 한 번에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에서도 이런 문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요게 통설의 범위를 보면 뭐가 업 되면 뭐가 업 된다 뭐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반순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통설의 범위가 뭐뭐뭐뭐뭐와 정비례다 반비례다 애날로지 치면은 세 개 문장이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유형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할 거로 제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년 1차는 생각보다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맛보기 정도로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맛보기로. 그래서 아마 22년 2차는 난이도가 1차보다는 한 번 0.5배 이상은 올라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렇죠?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을 단단하게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만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좀 오래 갈 거잖아요. 오래. 적어도 두 번 이상 한 시험을 보시게 될 거니까 기본부터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계별 학습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1단계가 있고요.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1단계를 기본 이론 단계로 봤는데 자 우리가 태권도 할 때 품새입니다. 품새 자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건 자세 모든 운동에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자기가 고수라도 그렇죠? 자세가 이상한 사람들은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품새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룰대로 한번 겨뤄봐야죠. 짜해진 각본대로 그러면 이게 숙달이 되면 이제 실전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실전에 가서는 총권 지르기 이길 수는 없잖아요. 누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태권도 해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응용 기술을 많이 익혀야 된다. 응용 기술 자 그러면 기본을 익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정해와된 문제를 푸시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실전 기술을 익혀야 돼요. 실전 기술 자 여러분이 아마 40문항을 풀게 될 건데요. 자 이 40문항은 이제 한 문제당 1분이 배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1분 안에 풀리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번에 22년 이제 2차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이제 컨셉을 안 넣었어요. 그 컨셉이 뭐냐 하니까 문제를 재배열하라. 다시 말하면 뭐 1초짜리 문제도 있고 5초짜리 문제도 있고 10초짜리 문제가 있고 2분짜리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1분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분짜리를 1분에 푼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초짜리를 1분 동안 풀고 있다?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러면 전체 40개 문제를 여러분이 난이도를 다시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번이 2분짜리다. 그럼 뒤로 빼시고 그렇죠? 2번 1초짜리다 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분짜리는 뒤에 몰아서 한 번에 이제 앞쪽에 1초짜리, 5초짜리, 10초짜리 이렇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나중에 2분짜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시간 남은 시간 다 써가면서 푸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2분을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럼 시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출제변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의도를 우리가 다시 재조립해서 문제를 쭉 배열해서 어려운 문제, 시간 걸리는 문제를 뒤에 풀고 1초짜리 문제, 5초짜리, 적으로 30초 이내 문제는 풀고 가야 될 거고 1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맨 마지막에 몰아서 푸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 틀린 확률이 가장 높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응용력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마 문제를 1번부터 40번까지 푼다면 1번 풀고 2번 졸라 어려워. 졸라 어려워. 이거 뚫고 가야 될 거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건 돌아가시고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풀고 어려운 거 있으면 뒤로 밀어놓고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체크해놓고 나중에 체크된 거를 나중에 남은 시간을 다 조립을 해서 푸신다면 충분한 시간에 충분한 여유 있게 여러분의 실력과 점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술이 이 동영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1번부터 40번을 푸는 게 아니라 1번 풀고 어려우면 뒤로 빼고 3번 풀고 4번 풀 수 있겠네? 한 30초? 자, 풀었다. 그러면 2분짜리 나왔다. 뒤로 빼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체크된 거 다시 몰아서 풀고 안 풀리면 또 체크. 자, 그리고 한 3분 남았어. 그럼 체크된 게, 2개 체크된 게 5개가 있다. 그 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죠. 찍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재배하시고 자기 실력계에 맞게끔 조절을 하신다면 출제 위에는 의도를 상당히 피해갈 수 있을 거면 편하게 문제 푸실 거예요. 이런 기술이 응용 기술이에요. 응용 기술. 정석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변칙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도장에 오셔가지고 도복 입고 처음에 540도 돌려차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총권 지르기 하고 호구 차고 겨루기 하고 조금 습달되면 뒷골목 가서 맞장 한번 떠봐야죠. 처음에는 깨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요령이 생기고 하면 3대 1 정도는 이기지 않겠나. 보수가 되면. 이런 기본 과정을 잘 거치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그다음에 조금 속도가 빨라질 거고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기본의 이론에 충실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똑같은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출제 빈도가 높은 것에 가장 많은 주의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물론 쭉 루즈하게 좀 기능될 가능성이 있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집중도를 높여줘야 돼요. 가장 높은 거니까. 출제 비율에 맞게끔 총론에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총론 중에서도 경찰행정법이나 경찰행정학 자, 주구장창 하셔야 되겠죠. 빈도수가 제일 높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순한 기보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배경 지식을 써야 되고 그게 왜 나왔냐. 자, 이제 형사법을 제가 잠깐 논의해 볼게요. 옛날에 형사법은 이제 결론만 나왔어요. 옛날에 이거는 살인죄가 됐다. 뭐 미친년, 뭐 모욕죄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그러면 왜, 왜, 왜 모욕죄가 안 됐지? 이걸 물으면 몰라요. 결론만 기억하니까. 지금 출제 이제 감옥이 바뀌고 자, 제도가 바뀐 이유는 기존에 이제 우리 경찰 시험이 응용된 것을 위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럼 외우면 점수가 나와요.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몰라요. 그러면 외우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자,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실무해 갔을 때 접했을 때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론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자, 학생들이 사례는 연습하는 거고 그 원료를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다. 제가 가장 간단히 비례를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아, 1 더하기 1은 2다. 자, 이걸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어요. 자, 어느 날 시험 봤더니 3 더하기 3이 나왔어. 풀 수 있을까요? 어, 새로운 유형이네. 또 외워. 그래서 한 3년 공부했더니 100 더하기 100이 나왔어. 야, 이제 1 더하기 1부터 100 더하기 100까지 가야 돼. 졸라 외워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차 좀 넘어서 만 더하기 많이 나왔어. 이제 만 개 외워야 돼.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더하기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더하기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주어진 사례들은 응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 원리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이 교수들을 아마 출제별을 삼은 이유가 그 원리를 아마 출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1차에 도입된 게 아닌가. 출제비율은 많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종용화된 형태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보다 원리나 원칙에 많이 집중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새로운 유형에 대비해야 된다. 새로운 유형. 자, 옛날에는 박스가 많았지만 박스가 거의 안 나왔어요, 이번에. 자, 경찰학은 원래 박스가 많은 과목이에요. 지문도 길고 요즘에는 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속에 자, 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들이 보인다.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한 번에 부르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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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줘야 되는 유형들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단순 암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유형에 대비한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유형은 기존의 기출로는 대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출들은 그냥 단순한 출제 방식이다 보니까 있죠? 그냥 뭐 기존에 나왔던 거 풀 수 있지만 새로운 유형은 대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연습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유형을 대비를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수업 하면서 문제를 만약에 내가 출제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내보고 싶다. 자, 이렇게 내면은 요거를 충분히 대비할 거고 요건 맞추지만 대부분은 요걸 못 맞출 거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을 많이 대비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이 단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유형을 자, 대비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자, 충분한 점수를 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다 끝이 났고요. 경찰학은 이제 감옥의 특성, 그 다음엔 출제 비율, 그 다음엔 출제 이제 흐름이라든가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충분히 대비하신다면 경찰학에서 고독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험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견디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예전에 느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능 볼 때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이게 설마 딴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듣기 평가할 때도 고개 끄덕이시네. 고마워요. 그래서 100분이라는 시간이 참 길면서 힘든 시간인데 조금만 더 알찬 정보 전달하기 위함이니까 이번 순서는 아까 또 말씀드렸었죠. 학원 그리고 교수님이 아닌 최근에 합격했던 합격생 두 분 모셔서 또 궁금한 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저희 아까 경찰 공무원 담당 실장님, 노영윤 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 합격생들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21년 2차 시험에 합격했던 지금 이제 현직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입 순경분들입니다.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랑 수험기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청 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나이는 일단 적지 않게 32살이고요.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하다가 약 28살 막바지에 전역을 해서 경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기간은 저는 약 3년 정도 걸렸고 다른 학원에서 약 2년간 공부를 하다가 학습 분위기가 갖춰진 여기 모두경에 와서 이제 봉스파반이라고 따로 스파르타반이 있는데 여기 2회만에 공부를 하여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서울청 서대문경찰서 남가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대건이라고 합니다. 박수 제 나이는 31살이고요. 30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수험 기간을 전부 다 봉스파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좋은 학습 분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빠르게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들 몇 개만 우리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네, 과목별 학습 전략과 나만의 암기비법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1년 2차여가지고 공통과목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통과목 제외하고 나머지 세 과목, 법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하루를 일단은 반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기보다는 하루에 두 과목씩 오전, 오후 자기가 원하던 시간에 맞춰서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하루씩 공부하는 것보다 더 뭔가 계속 이어지고 까먹을 것 같은 것도 계속 까먹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정하셔가지고 체력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셔가지고 원하시는 과목을 많이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암기과목 같은 거 할 경우에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런 파일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파일철에다가 항상 저는 필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저는 오감을 다 동원해야지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먼저 눈으로 한번 보고 마음속으로 일단 말해보고 그리고 손으로 또 써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공부할 거를 세 번 공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다가 암기가 잘 안 되시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그냥 책상이나 서랍값장 같은 데 붙여 놓았다가 이제 필요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은 이제 따로 책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계속 암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합격생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3등분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 7시나 8시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쳤을 때 8시간은 수면한다고 쳤을 때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면은 한 15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5시간씩 나누어서 이제 ABC에 5시간씩 나눠서 하루에 3과목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보면은 하루에 3과목씩을 하면은 이제 나눠서 보면은 일주일에 4과목 정도씩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공부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두 문자랑 두 문자를 하다가 기출문제에서 또 제가 필요한 부분을 제 스스로 두 문자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역시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정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요. 참 이 점 어떻게 극복하셨고 휴식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공무원 준비는 일단 마라톤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뛰실 때 처음부터 너무 빨리 뛰려고 하시면은 나중에 후반을 가시면은 지쳐서 빨리 뛰지 못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의욕이 앞서서 1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겠다 이 생각으로 주말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딱 1년 차쯤에 저는 슬럼프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주말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일요일까지는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든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에게 약간 보상을 해주면은 슬럼프가 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부 지금 아예 다 초시이신가요? 아니면은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많은 공부량 때문에 슬럼프가 오실 것 같고 또 만약에 또 필기 탈락이나 최종 불합격을 겪으신 분이면은 또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슬럼프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동근씨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중에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빡세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빨리 붙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저녁을 안 먹다시피 했는데 몸도 아파지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너무 체력에 방전이 되니까 효율도 안 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공부할 때는 아 이제 이게 아니고다 싶어서 좀 더 밥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처음부터 무조건 달리기보다는 페이스 조절을 좀 잘 하면서 마지막까지 처음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참 이 60일과 30일 전에 참 무너지기 쉬운 기간인 것 같은데요. 수험 직전 60일, 30일 전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셨나요? 이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는 60일, 30일로 나와 있는데 저는 100일, 30일, 일주일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일 전에는 일단은 기본서랑 기출문제집을 같이 병행해서 봤었습니다. 일단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서를 먼저 본 만큼 예를 들어 1페이지에서 70페이지를 봤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지를 이어서 같이 또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만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보고 바로 기출문제를 보시면 오히려 더 도움도 되고 많이 집중도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100일 때는 계속 꾸준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 전에는 이제는 저는 기본서보다는 기출문제집이랑 동영 모의고사를 위주로 많이 보았습니다.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알짜배기 문제들이 진짜 많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보실수록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집이 없는 최신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교수님들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보통 3회분에서 4회분을 동영 모의고사를 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풀어보고 채점을 하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때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다음 3회분이나 4회분 풀기 전에 전에 풀었던 3, 4회분을 그 전에 한번 더 반복해 주시면 한 3번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덮어주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저는 30일을 보냈고 마지막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 동영 모의고사 하면 동영 모의고사 서브노트면 서브노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서브노트 얇게 된 거를 일주일 전에는 계속 보아서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서 일주일 전에는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직전을 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저는 보통 이 기간대는 동영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하실 텐데요. 동영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 기출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단거나 노트 혹은 서브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어느 정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틀리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좀 적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모르는 것을 풀어보고 또 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쳐다보고 서브노트에 쳐다보고 없으면 적어보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한두 개씩만 돼도 양이 많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교수님들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게 많은 것을 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많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일주일 정도부터는 제 최신 판례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찍어주시는 최신 판례가 정말 저는 학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찍어주십니다. 잘 찍어주시고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서도 저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와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평소에 정리를 잘 해놓고 마지막에 체계적으로 가야만이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참석자분들 중에서 우리 합격생분들한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받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편하게 손 들어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네.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이 언제쯤 안 부족해졌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기출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영 모의고사를 말씀하시는 기출문제 말씀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뭘 할 때 좀 약간 빨리 읽는 편이 아니라 되게 차근차근 읽는 편이어가지고 실수를 안 하려고 계속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계속 빨리 많이 봐야지 이게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안 보다가 보면은 문제도 전혀 모르고 유형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셔야지 이건 시간을 확실히 준다고 저는 확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푸실 때 시간은 항상 저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꼼꼼히 보고 풀 수는 없고 반복 숙달이 되면은 이제 아는 문제나 제가 모르는 지문이 있어도 그 지문 내에서 확실히 아닌 답이 생기기 확실히 맞는 답이나 확실히 아닌 지문이 있는 걸 보고서 풀고 넘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공통과목이 들어있던 시험이지만 저희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 점수가 과락 점수가 40점이었는데 그 40점만 넘기면 거의 합격이었다는 수준의 말이 있거든요. 그 정말 시험마다 편차도 크고 어떤 시험을 빨리 풀었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또 늦게 풀었다고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섯 문제 경찰아 다섯 문제 찍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문제 푸는 걸 반복 숙달하는데 처음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 회동만큼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네 체력 시험 준비랑 평소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본인의 체력 수준을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시생 분이시면 일단 체력 학원에 먼저 가서 자신의 체력 종목이 있잖아요. 그 측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측정을 해본 다음에 몇 점 정도가 나오는지 보시고 그 점수에 따라서 자기의 체력 운동량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체력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시 여경분들은 체력이 더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공부와 병행해서 하실 때 아무래도 하루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정도 하시는데 보통 그것도 합격선에 어느 정도 올라가셨을 때나 하시기 직전까지는 가셔야 좀 더 효율이 있는 거니까 운동을 너무 중점에 두지 마시고 처음에는 공부를 위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 한번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단 먼저 본인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 나올 거야. 나는 이 정도 더 이상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측정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운동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세 번이 딱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필기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운동을 계속 준비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필기가 합격선에 다 사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체력을 계속 꾸준히 준비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찰 시험에서 체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필기 준비하면서 체력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찰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좀 긴장되기도 하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6개월 정도의 중앙경찰학교 생활을 거치고 지금 두 달간의 실습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보면은 43살에 들어온 형도 있었고 또 빠른 사람은 22살에 들어온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나 각자의 상황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사실 정말 힘듭니다.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수준에서 또 학교까지 넘어가는 거는 운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끝까지 해서 같은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원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그대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학원 선택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3년 걸렸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약 2년간은 다른 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는 약간 학습 분위기가 별로 좋지도 않고 약간 놀자 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좀 약간 시간을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모두경 오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게 일단은 뒤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여기서 계속 계셨고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너지가 같이 엮이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계속 학원 괜찮다 이런 느낌을 계속 많이 받았고 학원 선택하실 때는 특히 교수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학원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모수경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주눅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몇 년 준비하면서 많이 주눅도 들었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꿈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기 때문에 이미 절반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목표와 기간만 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 계속 가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설명이 끝나고 우리 합격생분들 뒤에 앉아있을 거니까 혹시나 지금 질문 못 하시는 분들은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점들 우리 합격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합격생분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썼는데 하품한 게 보이신 것 같아. 몇 분은 아마 지금 눈빛이 제일 초롱초롱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멘트예요. 2023년 경차 합격이라는 정말 책임감의 무게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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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